지금 나만 불편한가? 지금 나만 불편한가? 니가 빈과의 합방을 번번이 거부해 음양의 조화를 이루지 않으니 어째 하늘에서 너의 원료광부를 모두 권유시키라 안하면 장백대를 치겄대 오늘이 금음이야 오늘이 지금은? 왕택이 내 딸 목심이라 온윈 약조 나야 원가 잊으면 안되는 곳이 있어 물레방학관에서의 급함 아니 뭐한테 잊네 앙몬넘아 야 이거 봐 쓰나미라고 일들 기기시키 부셔버릴거야 일로와 함 맹겨보드라고 응 못내기 너는게 앙몬넘이요 맞춤뻔트 넘쳐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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